안녕하세요. 바호세미입니다. 장덕리 시골집 석양 일머리입니다. 해가 구름 해가 바닷속으로 쏙 빠지기 전입니다. 이제 들편에는 추수하려고 벼가 다 고개를 숙이며 익었습니다. 이제 벼 수확할 거랍니다. 바닷속으로 빠지기 전에 일몰 석양 사진 찍으며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와 엄청 눈이 부십니다. 석양 찍었습니다. 장덕리 바닷가 석양입니다. 예쁘지 않나요? 와 내 모습도 찍어볼까? 어 네모시트 찍으면서 와 예쁘지 않나요? 싹 키면서 장덕리 석양 이랍니다. 영상 끝 보려흡 이랍니다. 2024년 9월 23일 어레일입니다. 석양 찍었습니다. 바닷가로 쏙 해가 들어가기 전입니다. 1분만 있으면 바닷속으로 쏙 들어갈 것 같아요. 뼈는 이제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였답니다. 영상 찍었습니다. 모두모두 안녕 안녕 바우샘입니다. 와 예쁘다 석양 일몰